미래에세 자산운용의 글로벌 운영본부 본부장이신데요. 이지혜 기자가 육진수 본부장 만나서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글로벌 주식 펀드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테크 수단으로서 글로벌 주식 펀드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장점 알아봅니다.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산 투자로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비중, 해외 비중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가야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약 2% 내외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60%, 유럽이 15%, 중국이 7,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투자 비중은 많이 줄여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단점으로 글로벌 주식 투자를 하면 세금이 있습니다. 약 22% 정도 양도세금이 있고, 그리고 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매 주기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할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글로벌 대 한국 주식의 비중을 한 7대 3 또는 6대 4 정도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나 섹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단언고 미국과 중국을 유망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혁신 기업이 가장 많고요. 그 혁신 기업을 이루는 근간인 R&D 투자 비중.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R&D 기업들의 R&D 투자 비중이 전체 글로벌 기업의 한 70에서 80%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R&D 투자 비중이 높고 혁신 기업이 많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수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미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 관점에서는 저희는 IT 하드웨어 그리고 헬스케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신성장 동력이라고 알려진 5G, IoT, 자율주행, 전기차 모든 것들이 다 IT 하드웨어 반도체 또는 부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과수요 상황이고요.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도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향후에 업세에 대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헬스케어는 정부의 약가이나 규제 그리고 어떤 신약 개발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배에서 5배 오르는 동안 헬스케어 지수는 1.5배, 2배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판단하기로는 그런 정치적인 약가이나 리스크가 미국 대선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미국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열중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클에 걸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멀티풀 밸류에이션의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주식 펀드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해외 주식 투자의 열기에 가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업의 분석에 있어서 심도 있는 분석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해외 기업들의 소개 정도는 공유되고 있지만 심도 있는 분석 예를 들어서 경쟁 관계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는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서 저희 본업 자체가 글로벌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경영진 그리고 여러 기업 홍보하는 IR들과 지속적인 교류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IB 등의 다양한 증권사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주식 측면에서는 좀 더 빠르고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로벌 주식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팁 주십시오. 약세장에서는 시장을 잘 대응해야 되고 강세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서 높은 수익을 거둬야 되는 것인데 장기 성과가 좋다는 펀들은 그런 행위를 잘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펀드가 있고 트렌디한 펀드도 있지만 1년, 3년, 5년 그 이상의 성과가 좋은 펀드가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 성과가 좋았던 글로벌 주식 펀드가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기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 팬들이 계세요. 특히나 리리얼 님이 계신데 안 그래도 주식 소수점 거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 기자님 궁금한 한 차에 감사하다고. 밖에 계신 이 기자들 포함해서 두 분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